전라남도의 희망과 전라남도가 보유한 매력을 한데 모아서 세계로 웅비하는 전남, 클럽을 간장 트렌드의 중심 전남의 매력을 저희가 하늘로 띄워보낸다, 비상시킨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퍼포먼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힘찬 응원과 박수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전라남도 22개의 시군 단체장님들의 퍼포먼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터치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십시오! 자, 이어서 지사님과 나머지 내밀들께서는 볼 LED 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전라남도를 위해서 돌을 하늘로 날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로 음비하는 전라남도 2022, 2023 전라남도 방문의 기즌2에 성공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앞에 사이해 주신 도지사님과 내밀분들, 그리고 단체장님들과 함께 저희가 잠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분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역시나 전남으로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뛰어주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전남은 따뜻하다라는 모습을 여러분 표정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바라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친구야 전남가자 오른손으로 파이팅을 외치면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친구야 전남가자 오른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체장님들과 도지사님, 이분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전남의 매력을 알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2022, 2023 전화남도 방문의 시즌2의 시작, 그 성공을 기원하면서 일부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무대 정리 시간을 가진 이후에 전화남도 방문의 시즌2, 서울 페스티벌을 축하하기 위한 K-POP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내의 아나운서 김승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